안녕하세요, 엠플라이더! 저희가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현승이가 말실수를 한 번 했어요. 말실수라기보다는 공유할게요. 말실수죠. 진짜 1위를 할 줄 꿈에도 모르고 현승이가 정말 1위를 한다면 진짜 FNC 옥상에서 물고 담아서 노래 부르겠습니다라고 해버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현실이 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만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멋있어. 히트 주세요! 원, 투, 쓱! 너는 별을 보자면 내 손을 끌어서 저녁마을 이진 옥상에 걸터앉아 불참아, look up, be the sky, yeah 이렇게 바람에도 없는 스타일, yeah 괜찮아, 네가 내 우주가 밝게 빛나죠 오! 조명의 환이 미친 와, 그런 거 뭐야? 하하하하 왜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 오토밤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엠플라이더!